멀리서 봤는데 피부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피부가 굉장히 좋다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장점을 딱 찝어준 거야 지민이 하나만 찝어줘요 전 눈이 진짜 예쁜 것 같은데 안경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난 우 안 해줘 난 우에 우 안 해줘 다시 한번 얘기해봐 실수도 없을 느낌의 시기도 많고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야 얘 좋다